뱃백 뱃백 괜찮아 괜찮아 아 이렇게 이렇게 찍어야 되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힘들어 작은거는 15cm, 큰거는 20cm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설아빠입니다 오랜만에 블루에로 터리묵으로 나와서 산속도로 하우스에 있는데 사이즈가 한 뼈, 한 뼈, 한 뼈 30cm, 한 뼈는 40cm 가까이 나오는 그런 묘물